아 여기 어이구 청도 시내가 멋지네 아이고 오 청도 아이고 막 새가 날아가고 붕어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청도의 야경이다 아 청도의 아름다워 청도의 밤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합니다 아 예 여가 오사 광장인데 오사 광장의 야경입니다 오사 광장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곳은 시에 청도 시청이고 한복을 아주 높은 건물들이 에 절비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 영상 유튜브 적כל 나오게해주시오 네 여기 오사 광장 보시고 어떠십니까 한 말씀해주시고 함계 무량합니깐 함계가 무량합니깐 기분 좋습니다. 아, 우리 서희가님 유명자 선생님이시구만. 음, 햇불 모양으로. 청도의 아름다운 청도탕. 와, 진짜 맵게. 네, 없어서. 음, 진짜. 자, 햇불,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이야. 저거 차 왔죠? 네. 음,kam,기. 자, 오세, 오세. 소스, 하 얘, 오세호, 이거. 으응, 이고,이거. 수고장 상상생활이. 감사합니다.